네, 그러면 오늘 월요일, 오늘처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수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실 미래세증권의 유명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명간 연구원, 워낙 퀀트 쪽으로는 명성이 자자하시고. 펀드벤니저들이 가장 정기적으로 많이 보는 자료를.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전략을 좀 소개를 해주십니까? 오늘은 일단 최근에 1분기 실적 관심 많으셔서 이 부분 제가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신용장고 테마별로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매월 초에 저도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월마다 주간 자료 말고요. 그래서 오늘 첫 거래일이라서 3월 달 이제 MP 전략이 나왔거든요. 모델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매니저분들께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당연히 이제 지수 바닥이 다 온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밸류이션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간단한 자료입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PBR 같은 경우에 포워드 기준으로도 많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기준으로도 많이 보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께서는 확정치 기준으로 PBR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1.08배에서 1.09배 그러니까 좀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평균이 1.03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하고 현재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맞지 않다. 네, 맞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PBR 지표는 ROE랑 같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지표예요. PBR하고 ROE는. 그래서 올해 2022년 ROE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9.7%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올해 실적 하향 조정 될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순이익 전망치에서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더 깎아서 ROE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8% 초중반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ROE가. 그렇게 되면 과거에 한국 기업들의 ROE가 한 8% 초중반 정도 기록했을 때 적정한 PBR이 얼마인지를 역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딱 PBR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재보다는 조금 더 호재에 민감해질 수 있는 지수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주식을 이제 사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ROE가 9.9%였고 올해 ROE가 지금 컨센터스 기준으로 9.7%니까 사실 기업들의 이런 ROE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지수가 세게 반등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주식을 조금 플레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아 지금 차트가 띄워져 있는 아 제가 이게 작은 화면 보시니까 네. 오른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도 ROE가 5.6%였잖아요. 21년도에 거의 뭐 2배 가까이 딱 개선이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 ROE의 이런 회복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세게 반등하기 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기업단이나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심해지는 장세가 올해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PBR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항상 PBR 지표는 ROE랑 함께 보셔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PBR. 그러니까 ROE가 리턴 온 에코티죠. 네. 맞습니다. ROE가 상당히 낮은 국면에 있을 때 뭔가 개선이 있으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4.7, 2020년도에 5.6이니까 ROE의 개선을 이제 주가가 반영한 그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10.4니까 매우 전망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네요. 네. 아무리 그래서 10%, 15% 미리 하향 조정해서 ROE를 계산해도 지금 PBR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라는 논리적 근거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오바해야 될 때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 이야기지만 개별 기업단에 제가 한 번 나와서 말씀드린 게 높은 ROE 기업들 사지 말고 ROE가 개선되는 기업들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개별 기업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항상 ROE 지표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분기 실적 시즌 전망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왼쪽 차트 한 번 봐주시면 4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전망치가 세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 달간 7%가량 하향 조정이 됐죠. 매년 거의 그렇죠. 특히 4분기 실적 시즌 구간에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황색 선 보시면 1월 말부터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회색 선, 반도체를 제외하면 하향 조정폭이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유틸리티, 호텔레저,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특히 하향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대략 YY로 4% 정도 돼요. 작년 1분기랑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은 4% 정도 되는 겁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YY로 이익이 30%씩 늘어나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주가도 저희가 주식을 사면 기대수익률을 30%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성장 자체가 4%니까 기대수익률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올해 이익이 10% 느는 되게 안정적인 기업을 말씀드리면 업사이드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대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성장주가 굉장히 셌을 때 주식을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을 했었냐면 기대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주식을 사면 이익도 2배 늘고 주가도 2배 늘 가능성이 높다는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지금은 사실 기업들의 어닝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서 사실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두 가지 얘기죠.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거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올라가거나 두 국면인데 두 국면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기대수익률이 10% 정도 나온다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10% 기대수익률인 주식이 2020년도 하반기였다면 굉장히 재미가 없는 주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10%면 굉장히 시장 평균 대비로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고요. 추정치 자체의 흐름은.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왼쪽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 보이실 때인데요.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하게 표시한 부분. 한 달 동안 한 6.5% 연간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제 한 번 업종별로 좀 쪼개서 봤는데 사실 유틸리티 업종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전력이 4분기 어닝 슈카가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2022년 영업이익도 유틸리티 업종이 대략 한 8조 원가량 하향 조정이 됐어요. 연간 영업이익이 220조 원 정도 되는데 8조 원 정도 하향 됐다면 사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6.5%의 하향 조정의 주범은. 그것만 해도 4% 높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기업들의 어닝이 안 좋다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색선 보시면 거의 2월 달 다 와서 수직으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네. 한전이 어닝 쇼크가 좀 세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어닝이 좀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된 거지 여기서 90선, 85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또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실적 추정치의 컨센서스의 증가는 굉장히 확연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송 그리고 최근에 운송 업종도 이익 전망치가 좋더라고요. 운송, 반도체, IT 하드웨어, 은행, 정유.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중소형 기판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좀 세게 상향 조정이 됐어요. PCB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텍이나 대석전자 같은 기업들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온 기업들이라서 이익 전망치도. 주가도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병찬 부장도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연간 어닝은 어쨌든 최근에 한 달 동안 3%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유틸리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나면 또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익 전망치가 옆으로 길 거예요. 하향 조정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여기서 올라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좀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달 또 1분기 실적 시즌에는 또 추정치가 또 급격하게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은 그해 2분기, 3분기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분기나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1분기에. 그게 의미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첫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른쪽이 분기별로 올해 한국 기업들의 어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분기별 영업이익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1분기에 제가 아까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YY로. 2분기는 3.1%. 더 안 좋아지네요. 네, 2.7%. 이게 안 좋아진다는 의미보다는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레벨 자체는 우상향할 수가 있지만 기업의 실적들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할 장세는 아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률만 낮추면 되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또 계속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확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낮아서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들이 주목받기 좋은 환경이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주 전에 퇴근길 라이브 나왔을 때도 4분기 실적 시즌 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한 기업하고 안 한 기업 구분해서 3, 4월에는 이거 보셔야 된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 프로님께서는 이 차트를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오른쪽 차트랑 왼쪽 차트 보시면요. 그러니까 3, 4월만 이 팩터는 그래도 굉장히 아웃포폼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1년에 12개월이 있으면 각 달마다 좋은 사실 퀀트가 봤을 때 좋은 팩터들이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팩터가 3월달하고 4월달이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3월달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 대비 상향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업종이나 기업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시기적으로나 연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분기 시작 발표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랑 다르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나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가도 3월달, 4월달에는 이 이익 모멘텀 스타일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기업 리스트를 좀 정리해왔고요. 2주 전에 기업들 리스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저녁 방송에 있었던 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LNF, 쭉 내려면 심택, 앞에서 말씀드린 심택이랑 대덕전 다 포함되어 있고요. YG엔터, 해성DS.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1분기 실적 변화율이랑 올해의 실적 변화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다 보니까 기업 리스트가 또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YTD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의 지금 평균 수익률이 3.3%거든요, 플러스. 지수가 9% 빠졌죠. 코스피가 9% 빠졌고 코스닥이 14% 빠졌으니까 최근 한 달 동안도 7%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터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워킹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달 동안 한 3, 4% 수익 났으면 딴 때 한 20% 이상 수익 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기분이 좋죠, 이때. 엄청 좋지. 저는 최근에 어쨌든 물가가 오르니까 가격 정가력이 높은 소재 업종들 사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사실 퀀트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확인됐거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들, 특히 IT나 은행 혹은 몇몇 음식료들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비중을 쉽게 올리기는 또 쉽지는 않은 장세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도 좋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흑전.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훨씬 모멘텀이 크잖아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걸 준비했는데 보신 건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이거를 소름 돋았죠, 지금? 네, 방금 조금 소름 돋았어요. 여기도 보고 있어요. 아, 보고 계신 거. 자연스럽게 지금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또 어색하게 잘 통했네요. 이러면 이제 그냥 통망인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가 다 진행이 돼서요. 21년도 연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데이터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당연히 20년도 하반기랑 21년도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생각보다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스몰캡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대형주에서는 대부분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온 턴어라운드 기업 컨셉에는 시가총액 1천억 이상으로 제가 스크리닝 조건을 걸었지만 1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영업 흑자에 기록한 기업들 JW중해제약이나 서울옥션, 원티드랩, 에이스토리, PNH테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한 기업들이 저도 많아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많이 얻고요. 그래서 2년간 영업적자 기록했고 올해 영업 흑자 기록한 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작년 대비 개선된 기업들을 스크리닝을 추가적으로 해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잘 안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용장고도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어쨌든 결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고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시가총액 대비 신용장고 비율이 2.4%까지는 내려와야 부담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2.5%니까요.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장고 비율 자체도.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1.4조 원 감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2.4%까지는 0.1%포인트 정도 더 하락해야 신용장고 부담은 낮아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이나 테마별로 한번 체크를 빠르게 해보시면 음영,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음영 친 부분들이 신용장고 부담이 낮다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바이오, 엔터, 리오프닝 크게 보게 됐을 때는 특히 엔터랑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용장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낮은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종이 아니라 테마로 준비한 이유가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신용장고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좀 테마별로 구분을 했고요. 최근에 워낙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따로 이제 엔터랑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도 한번 신용장고 비율이랑 공매드 장고 비율을 업데이트를 해왔으니까요. 자료실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는 사실 크게 봐서 리오프닝 테마에도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SM이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용 부담이 있었어요. 작년에, 하반기에. 그때 당시에도 리오프닝에 대해서 사실 여름 지나서 기대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신용장고가 꽉 부담이 있다가 결국에는 위드크로아가 좀 지연이 되면서 계속 신용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걸로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 자연적으로 그냥 해소가?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 조금씩 나왔고요. 작년에는 사실 거의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리오프닝 테마 내에서는 보시면 엔터 이 정도가 조금 눈에 띄게 신용장고 부담이 좀 낮은 소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이 이게 좋은 회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코스피백에 그냥 시총 200위까지 줄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 회사들을 이렇게 쭉 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천이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간한 리포트가 3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제가 아침 발간하다 보니까 조금 PDF로는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더 안 보이시죠? 차트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자료는 가능하면 좀 크게 글씨는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이 월간 자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판단보다는 전부 다 정량적인 계량 지표들로 기업이나 업종별로 제가 스코어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달에 그 스코어가 높게 나온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는 거고요. 반대로 스코어가 낮은 업종들은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가치, 성장, 모멘텀, 리스크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PER, 배당 수익률, PBR 같은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성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3, 4월에 꼭 보셔야 되는 게 이익 모멘텀이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 이 부분 그리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분기별 이익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냐 적냐 체크하고 있고요. 주가 변동성이 크냐 안 크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이익 모멘텀에 대한 스코어 비중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 점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스코어 비중을 좀 이익 모멘텀 쪽으로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사실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도체랑 IT 하드웨어, 은행, 운송, 헬스케어 이 5개 업종의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어닝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체 섹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닝이 가장 견고한 섹터 중 하나고요. IT 하드웨어는 사무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올해 실적 수정체가 굉장히 제일 빠르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IT 하드웨어 내에서도 기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다 반도체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휴일일 때 금리가 좀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계량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은행 업종도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이익점마체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상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기업들도 제가 매월 초에 선정을 해드려요. 5개 업종을 꼽고요. 5개의 대표기업들.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심텍, 대석전자, 우리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는 이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게 어쨌든 코스피랑 비교해서 코스피 전체 종목을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대략 40종목 정도로 구성을 해서 40종목? 저랑 많이 좀 통하는데요. 저도 한 40종목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 비중을 좀 봅니다. 이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저랑 굉장히 좀 맞닿아 있네요, 정프로와. 아마 근데 특정 업종이나 기업들의 좀 쏠림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안색이? 나 한 10개 있어. 아니, 예? 아, 요중에? 아니. 아, 10종목 정도 하신다고요? 저는 이제 유명간 연구원이랑 거의 이제 같다는 거죠. 40종목씩. 아, 근데 아마 그 40종목이랑 이 40종목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르실 거예요. 뭔데요? 무슨 개념이에요? 아니, 이 모델 포트폴리오는요. 그게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일단 패시브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아웃포포멍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을 하는 전략인 거고요. 뭐예요? 업종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번 달에 제가 비중을 늘린 업종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은행, 운송, 헬스케어. 이 5개 업종의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비중을 좀 줄인 업종도 말씀드리면 유틸리티, 화학,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철강, 보험,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비중을 줄였습니다. 보험을 줄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증권이나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스코어 자체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험 섹터 자체가. 그래서 보험 업종을 좀 비중을 줄였습니다. 하여튼 잘 버틴 업종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 달, 3월 달에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하드웨어 제가 비중을 올렸으면 다른 업종의 비중을 또 줄여야 되는 게 이 모델포트플리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3월 모델포트플리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오늘 결론적으로. 아니, 내가 한 가지 말이야. 자기의 투자의 연조와 비례해서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죠. 1년 차에는 자기가 정프로 기준으로 한 두 종목 했었는데 2년 차에는 20종목, 3년 차에는 30종목, 4년 차에는 지금 40종목이 된 거죠. 40종목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처럼 30년 차가 되면 자기 코스피 다 가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나는 이제 해마다 줄어, 이렇게. 저도 이제 이게 피크죠, 저도. 피크 찍었어요, 저도. 피크아웃합니다. 30종목 이상 넘어가게 되면 포트폴리오는 특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아니, 포트폴리오 이론에 나오는. 특색은 있어. 특색은 있어. 특색은 계속 빠진다. 형님. 형님. 지소. 저희 특징은 물론 올 섹터로 가긴 갑니다만 그래도 특정 제가 좋아하는 섹터 쪽에 비중이 커요. 예를 들면 바이오, 5G 이쪽으로 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 쎈지 내가 알려드릴까? 초기에 그걸 많이 샀어. 쭉 빠져버렸지. 이거 회복하려고 다른 걸 쪼쪼쪼 산 게 30종목이야. 내 투자를 왜 두 분이 그렇게 평가하시죠? 지금 시장이 평가받겠습니다. 미스터마켓이 저한테 평가하는 것 그것만 저는 맡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마켓은 저한테 지금 마이너스 40을 얘기했고요.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났어? 한 30만 5, 30만 7. 코인도 하고 있어요. 뭐 대비? 원금 대비? 투자 원금 대비? 그렇죠. 뭐요? 왜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려? 아니 그 정도? 다들 이렇게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이래 지금? 아니 아니요. 최근에는 뭐. 그렇죠. 올해 연초 대비로 너무 힘들었어서. 다들 이 정도 가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이오 쪽은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한 65쯤 돌아왔고요. 5G도 한 60 정도 마이너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결론까지 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빠르게 또 짚고 넘어가면은 지수가 밸류시험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점점 비중을 늘려나가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러나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 그리고 종목을 고르실 때에도 3, 4월은 반드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7페이지에 보여드린 이 종목들을 유심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도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업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3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자료는 이미 저희 3프로 앱의 시내 자료실 코너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미래세 증권의 컴플라이언스 다 거치고 기관 투자자들, 리테일 고객들을 위해서 다 서비스를 하는 건데 좀 편의 보시라고 저희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퀀트로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미래세 증권의 퀀트스타, 우리 유명간 연구위원, 페이머스 리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유명간, 페이머스 리버. 리버간. 간, 리버. 페이머스. 유명한 간이야. 이름에 간자 들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그렇죠. 유명간은 많은데. 그렇죠. 간. 보통 간자 들어가면 약간 간집애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유명간 의원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네. 자, 유명간 의원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